이거다! 꾸리득이다! 밥파티 나왔다! 줄돈파티! 물어! 흔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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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! 자 오늘은 엄청난 게임! Feed&Grow! 오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영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어려 보이던데? 가봅시다. 피라냐 제대로 한번 성장시켜가지고 와 이거 맥이에요? 오우야! 폭 う trending 흐느가 조금 evolved 어 얘는 좀 싸울만 할거 같은데요? 일루와 넝찍 크지만 lord Bro 콜리 간심하구만 간심해 한심해 내가 말이야 모사사우루스 찾게 해줄게 모사사우루스요? 응 강에서 노는 건 안 되고 아니 그거 엄청 센 법 아니에요 그거? 약해 약해요? 나랑 한께면 잡을 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휴지 모사사우루스 먹게 해주겠습니다 남자는 하드모드인 거 알지? 하드모드로? 응 그레이트맵으로 가 그레이트맵에서 거기서 하드모드 아니 이게 좋다고요?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타트 오케이 가봅시다 자 물고기 지금 현재 비보스물 야 돈이 37원을 또 모았네? 꼬렛 또 37원은 뭐 모았네? 아니 이정도는 뭐 모을만 하잖아 그러면은 니 수준에 딱 맞게는 좀 잠깐 넘겨봐 서드피쉬? 아 서드피쉬 요놈이 공격력이 좋아 이거 꼬쟁이로 찍어버려 꼬쟁이때문에 요걸로 가자 요거만 잡을 수 있어 이 게임이 굉장히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게임이거든 참치 저런 거 있지 참치 저런 거 먹으면 돼 참치 요기서 휴지 에임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볼게요 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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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다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어 이게 어려운게.. 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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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켜! 켜! 이렇게 되면 해안으로 가야돼 해안에야? 게가 있는데 거의 겜꾸띠 수준으로 잘라오는 게가 거의 그냥 그.. 그냥 주워먹는다 생각하면 주워먹어 일단 수면으로 가봐 나 지금 지도.. 나 김치라가지고 길 좀 보자 잠깐만요 근데 지금 피드백으로 몇 시간이나 하셨죠? 300시간 했지 300시간? 뭐고 공격해 바라쿠다 공격 찔러! 아 임마! 아.. 짜유!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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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어 씹어 계속 씹어 계속 씹어 멈추지마 계속 씹어 와그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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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황새치는 입으로 씹는거 보다 꼬쟁이로 찌르는게 데미지 그래 꼬치겠마 조준 잘하고 침착하게 해라 휴지야 찔러! 꼬치겠마 그래챠! 다 된다니까 된다니까 먹어 저거! 저거 먹으면은 내가 생각에 한 2렙 까지는 간다 내가 시킨대로 하면 모사 싸울 수 있어 아.. 여기 씨.. 저 앞에 보이지 저거? 어? 공룡 더하기 물고기처럼 생긴 애가 있어 저기 혼자 놀고 있잖아 지금 까불까불 찔러야돼 씹는게 아니야 넌 찔러야돼 찌르는 물고기야 가 조준하시고 쏘세요 싸움 잘한다 iety 제발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으어어어어어어 씹어! 찌르자마자 바로 씹어줘야 콤보야 바로 녹아버리지 우리 레벨 5까지는 스무스하게 만들어야 돼 콤보까지 있고 상당히 체계적인 게임이네요 생각보다 이 게임은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콤보가 다 있어 그래! 잡아! 개야? 개다 잡아! 위력이 나오기 시작하네 찌륵이 강력하네 진짜 얘가 레벨이 조금만 더 오르면 모사 그냥 똥칫 때려버리면 바로 녹아버리지 오 설레는구만 자 먹고! 이거 저랑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물 찌를 때마다 쾌감이 이게 자기한테 맞는 물고기가 있거든 그걸 빨리 찾는게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야 약간 주 물고기가 있군요 나는 솔직히 다 잘하지 다 마스터? 오징어로도 모사를 잡기 때문에 확실히 피드앤그로는 원효대사 해굴물이다 저의 프로게이머급이라고 보는데 프로제도 왔었어요? 피드앤그로 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센넬을 찾아보자 이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나한테 말해봐 이런 잔챙이들 말고 등치 좀 있는 애들 중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쟤는 꿈도 꾸지마 고대어라는 놈인데 바로 입고 컷이야 콜라 으아악 집착하게 뒤로 백 백하면서 씹어 울지마 백하면서 씹어 태어 히어라 태어라 히어라 참치 먹자 참 질러 역시 아 질러! 오케이 콤보가 있어야 돼 콤보 질러 오케이 시작 깨달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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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콤보 들어간거야 이거 슬슬 고여갑니다 오케이 줬어 한 올해까지는 만들어줘야 이제 웬만한 애들 다 이기거든 야 그리고 저 앞에 열대어 같은거 저거 정어리 정어리 때인데 저거 그냥 꾸리딕으로 먹을 수 있어 가서 그냥 마셔 씹지마 마셔 근처에 가서 마셔봐 아 이거다 와! 후로äre고에게 막 오오오 오오 오 너무 맛있었는데 수명 어로로? 승교 하고 Kathryn 스툴 진용 승교 미안하다 백이 Viking 미 meteor 안되겠다 넌 더욱더 강énom 강한 willkommen 더 센 놈으로 맛을 봤으니까 더 센 놈으로 도저히 너의 컨트롤은 안되겠다 타이버샷구 이게 네 물고기야 돌이 딱 맞았던거 이거 내 인생 물고기 이거 가면 돼 이걸로 못 잡으면 진짜 이거 말이 안되는거죠 씨버 빨리 먹으라 흡입 흡입 대단하다 진짜 아니 쟤가 욕심쟁이네 친구들 좀 나눠줄 수 있나요? 이 야생의 세계에는 그런거 없어 못먹으면 죽는거야 무조건 먹어 이제 친구고 나발이고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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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어야 돼 공격할만한거 없냐 아 백상가리 튀어 저건 아니에요? 저건 아니에요 절대 안돼 엄마 싸움 잘하나 아 그거 안돼 고생하잖아 잘못비면 미국 것이야 직진직진 일단 한번만 물고 가만히있어봐 물고 가만히있어 오오오 물고 막 그냥 아 그냥 한번 더 물고 해체가 될거야 고기가 바로 아 이게 인생 물고기였네 나랑 너무 잘만나 아 맞네 그런거 같애 아깐 컨트롤이 도저히 딸려서 안되겠더라 줄돔치고 먹으면 된다 이거다 꿀이딕이다 밥파티 나왔다 줄돔파티 흔들어 흔들어 한번 더 물고 공격 들어간다 잡으세요 물어 돌면서 백 물어 쫓아가 끝까지 쫓아가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심어 오케이 침착하게 한 번 더 끝났다 이거 와 휴지 이클티어 첫사냥 점검 너무 맛있네요 한 번 더 씹어주면 분해되겠지 오케 난 모든 타이밍을 알고있어 자 공격이다 바로 오예 오예 좋았어 불었다 물었다 어디갔어? 미쳐버리겠다 진짜 보고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로와 어디가 나랑 같이 놀자 즉당히 해야지 아니 형 놀아주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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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자 지금 나왔네 우리가 잡을게 있네 저기 모사 싸우러 솔직히 이게 5렙이 되나 20렙이 되나 똑같거든 컨트롤이 중요해 지금 붙어볼래? 레벨 3이나 5나 20이나 똑같거든 2 9컷 한방이면 죽어 지금 붙어봐 컨트롤 되겠냐 컨트롤 보셨잖아요 그니깐 나 지금 물어보는거지 ㅋㅋㅋㅋ 야 그래도 남자 뭐있냐 내가 시킨다라고 하면 돼 오케이 똥꼬로 물어 무조건 등이나 똥꼬 어 오케이 돌면서 물면 무조건 잡으셨어 여러분 제가 잡게 시킬게요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간다 딜을 와 딜을 노려 딜을 왼쪽으로 터 왼쪽으로 터 왼쪽으로 터 오케이 얘도 지금 널 목표로 의식했거든 돌아 크게 돌아서 등껍질 물어 등껍질 입 벌리고 짜세이 짜세이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이 놓치마 놓치마 돌아 같이 돌아줘 같이 돌아줘 물어 다가야 물어 같이 돌아 같이 돌아 같이 돌아 오케이 또 물어 같이 돌아 돌아 으아 머리쪽으로 가면 안 돼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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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데오야 으응 푸우 sekali 보것도 심어 후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이거 좋네 이게 좋아좋아 흐름좋아 갍 물어 오케이 잘한다 휴지 잘한다 컨트롤러 잘하면 그냥 크게 좋았어 진짜 잡자 아 Daddy 자 침착하게 하면 돼 머리불을 지지말 휴지 절대 가지마 오케이 물었어 잘했어 잘했어 얘가 몸병이 엄청나 몇천 체력이 몇천이라가지고 나 하차 벌리겠네 아 이제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자아 뜯어! 오케이 어 잘했어 잘했어 자 입 벌리고 지금 밤빵 빠졌어 밤빵 빠졌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불어버려! 자 여러분들 휴지가 잡을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누구나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! 눌러! 까아! 불어! 아! 이거 임마! 어... 어... 야 이거 진짜 언제 잡냐 이거 옆에 과외 선생님까지 모셨는데 잡아야죠 일대일 과외인데 지금 특급 과외거든요 이거 나도 이거 못 잡으면 나도 창피한거야 난 썩은급인데 프로게이머급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잡으면은 어 팬님이 이제 피드앤그로그에서 완전 명강사되는거야 그렇지 이제 프로구단을 가는거지 진짜로 어 니 컨트롤이 존굴이냐 이렇게 진짜 구린 컨트롤도 모사 잡을 수 있다 9등급도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 당연하지 지금 거의 니 한 7등급까지 온거 같아 하하하하 오늘 이거 잡으면 몇등급까지 올라가나요? 요거 잡으면 이제 한 5등급 아 5등급? 그 이상은 뭐까지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아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명강사라도 5등급이 한계인가요? bunu 니 컨트롤은 하하하하 아니 제자가 이렇게 열심히 잡는데 어 보고 가셔야죠 잡는거 보고 가셔야죠 선생님 조심하고 여기서 만약에 네가 죽잖아 네 안 볼란다 ㅋㅋㅋㅋ 별로 몰라야지 좋네 얼굴 조심하고 자 지금 키스할뻔했어요 순간 이거 진짜 그냥 한방컷이거든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오오 동생을 잃을 뻔했습니다 와 이렇게 물고 느려지는데 진짜 도대체 야 좀 죽어라 임마 이제 어? 분량 다 뽑았거든? 아 얘도 지금 직당히 할 줄 모르네 아 끈질기네 순간 이제 곧 죽을 때 되지 않았냐 너? 왜이렇게 끈덕지냐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된거 같아 이좀보면 거악 넌 좋은 동생이었어 후 도저히 안되겠다